도수를 부린 사명태사 밀양 무한면에 임진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사과의 급제에서 임진사라고 불렸는데 전처가 아들 하나를 낳고 죽어서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후처도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훗날 전처가 낳은 큰아들이 장성에서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 신랑 신부가 모두 깊은 잠에 들었는데 임진사 후처가 몸종에 남편을 시켜 신랑을 죽이게 했습니다. 신랑의 목을 베어서 명주수건으로 꽁꽁 동여맨 다음 항아리에 넣어서 다락에 숨겨 놓았습니다. 새벽에 신부가 눈을 떠보니 신랑이 목이 잘린 채 그 지경이 된 거였습니다. 신부는 너무 놀라서 기절을 했고 한참 후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 꼼짝없이 누명을 쓰게 될 일이라 시집 식구들 몰래 도망을 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임진사 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새하기가 다른 남자를 시켜서 죽인 것이다. 첫날 밤에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새색 씨는 신랑의 한을 풀고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 남장을 하고 장국을 떠도는 박물장수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석 달 금음날 색 씨는 어느 농가에 들어가 하루를 묶게 되었습니다. 금음날이라 할멈은 떡방아를 찌우러 가고 영감은 낮잠을 자며 잠꼬대를 하는데 아이고 내가 안 죽였다 내가 안 죽였어 그 새 신랑을 내가 와 죽이겠소 직감적으로 무슨 사연이 있다고 생각한 색 씨는 영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바로 말하시오 누굴 죽였소 미량 임진사 아들을 내가 죽였소 첫날 밤에 왜 그랬소 임진사 때 부처가 시켰소 논도 주고 종무서도 없애준다고 해서 그리했소 그럼 신랑 목을 베어서 어쨌소 목을 베어 임진사 댁 단하게 명주식원에 싸사 항아리 안에 넣어놨소 그 다음날 색 씨는 곧장 미량 김진사 댁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아들의 산소에 갔다 오던 임진사와 마주쳤습니다. 색 씨는 큰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큰 며느리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다. 제 남편의 원수를 찾았습니다. 임진사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당장 방한 다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과연 항아리 안에 아들의 머리가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한을 품고 죽어간 아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른 자국이 있었습니다. 임진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집안의 재산을 며느리에게 주고 그 길로 묘양산에 서산대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임진사가 바로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이끈 그 유명한 사명대사였습니다. 사명대사는 도수를 잘 부렸습니다. 그가 일본에 건너갔을 때 일본 사람들은 살아있는 부처님이 온다고 바짝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일왕은 사명대사를 시험하려고 길가에 병풍을 세워두었습니다. 사명대사는 말을 타고 달리면서 병풍의 글자를 모두 외웠습니다. 마침 일왕이 사명대사에게 병풍에 있는 글자를 모두 외워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간에 몇 글자를 빼먹은 것이었습니다. 한 칸은 어째서 외우지 않았는가? 내 분명 다 외워보라고 했거늘. 한 칸은 안 보이는 걸 어쩌란 말이오? 일왕은 직접 나가보았습니다. 병풍 한 칸이 바람에 접혀 있었습니다. 사명대사는 병풍이 접혀있어 그 부분만 외우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일왕은 다시 한번 사명대사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새로된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사명대사를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문을 닫고 계속해 불을 뗐습니다. 사명대사는 그래도 춥다며 불을 더 떼라고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을 뗐습니다. 일왕은 엄청나게 불을 뗐으니 당연히 사명대사가 죽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사명대사가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염엔 고드름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방을 살펴보니 벽에 얼음 빙자가 써져 있었습니다. 야 이놈들아 일본이 따신데라 하더만 세상 이렇게 추운 데가 어디 있나 방에 불 좀 더 넣어라. 일왕은 사명대사를 끝까지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숯불로 달군 무쇠 한 장을 언짓말에 오르게 했습니다. 사명대사는 스승께 받은 팔만대장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무쇠 한 장을 차갑게 식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본이 물에 다 잠기게 생겼습니다. 일왕은 사명대사에게 싹싹 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명대사의 도술로 일왕의 항복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병이 든 아버지를 모시며 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삼촌이 집에 들러 말했습니다. 너 그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신데 약 좀 써봐야 안되겠나? 약을 어디 가서 사는교? 일산 넘어가면 좋은 의원이 있다던데 거기 한번 가봐라. 아들은 삼촌이 말해준 의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가 보니 의원이 두 건을 쓰고 있는 거였습니다. 두 건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중에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아들은 약을 짓지 않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약 지으러 갔던 조카가 약을 안 짓고 왔으니 삼촌이 이상해하며 물었습니다. 약은 왜 안 지었냐? 거기 가니 의원이 두 건을 쓰고 앉아있어서 물어보니 상주라 카대요. 지가 약을 잘 지을 거 같으면 지그 아버지도 안 죽일 낀데 죽었으니 약도 안 듣는 게 아닌교. 시간이 지나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초상을 치러야 하는데 돈도 없고 형편도 어려워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이 된 삼촌이 물었습니다. 초상을 안 치면 누야노? 와, 이거 형편이 안 됩니다. 저작거리 입구에 있는 오두막에 가면 태길도 잘하고 뮤토도 잘 본다더라. 한번 가봐라. 아들은 삼촌이 말해준 곳으로 갔습니다. 오두막에 들어갔더니 집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묻지도 않고 돌아왔습니다. 조카가 오자 삼촌이 물었습니다. 거기 가서 물어봤냐? 거기 가보니까 쪼맨한 집이 있는데 집신 삼고 앉아있대예. 집신 삼는데 뭐 문제 있냐? 거기 가가 뭐 물어볼 게 있는교. 지그가 그렇게 잘 알 거 같으면 지그 아버지 묘 좋은 데 써갖고 지그가 부자 됐을 낀데 뭐 할라고 묻는교. 그러면 이제 너가 아버지 우야노? 뭐, 나중에 보고 자리 쓸 데 있으면 써지예. 삼촌은 조카가 말을 듣지 않자 자기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한 1년쯤 지나서 조카는 삼촌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삼촌은 조카의 집으로 가서 어떻게 하려는지 볼 작정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아들은 아버지 시체를 돌돌 말아 묶어 지게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은 조카가 어디에서 멈추나 하고 봤는데 제일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아무데나 좋은 자리 잡으소.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산 위에서 굴린 뒤 아버지가 멈춘 곳에 묻어들였습니다. 삼촌은 조카의 행동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고만 있었습니다.